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지난 3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 17이닝, 18K 2실점으로 평균자 측점 1.06, 피안타율 1할 2푼 7리를 기록한 류현진 선수는 일요일 오전 7시 40분 템파베이를 상대로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가 류현진 선수에게는 정말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만난 볼티모어 타선이 얼마나 강력한 타선이었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만나는 템파베이 타선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류현진은 이미 개막전에서 템파베이를 상대로 4와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물러난 바 있는데요. 4회까지 1실점으로 나쁘지 않았던 류현진은 5회 3자범태를 눈앞에 두고 헌터 램프로에게 볼렛을 내줬고 치츠고 요시토모에게 트론홈런, 호세 마르티네스에게 2루타를 맞고 교체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나는 템파베이는 그때보다도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2경기에서 11승 1패를 기록하고 동부지구 1위에 오른 템파베이의 기세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양키스를 10대 5로 꺾은 템파베이는 최근 12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7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5점 이상을 낸 경기에서 올시즌 12전 전승입니다. 템파베이는 2017년 케빈 캐시 감독 부임 후 지난해까지 양키스타디움 경기에서는 유독 고전했는데요. 지난해 2승 8패를 포함해 지난 4년간 양키스타디움 성적이 13승 35패, 승률 2할 7푼 1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템파베이는 올시즌 홍경기 성적이 10전 전승이었던 양키스를 상대로 그것도 양키스가 다나카, 게리콜, 제임스 팩스턴 1, 2, 3 선발을 낸 3경기를 모두 승리함으로써 조메든 감독과 데뷔 프라이스가 있었던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양키스타디움 3연전 수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키스는 27연속으로 홈에서 루징 시리즈를 당하지 않았던 메이저리그 역대 4위 기록이 중단됐습니다. 양키스는 올시즌 템파베이를 상대로 1승 6패,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 15승 3패입니다. 템파베이는 오늘도 4회까지는 12타수 무한타 7삼진이었지만 5회부터 22타수 8한타에 득점권 9타수 5한타를 기록하는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템파베이가 좌한 선발을 상대하는 경기에 내는 타자들은 우익수 헌터램프로 중견수 마뉴엘 마고 지명타자 호세 마르티네스인데요. 내셔널리그에 있을 때부터 이들을 많이 상대한 류현진은 지난 경기에서 이 3명을 상대로 7타수 1피안타 1볼렛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회 렘프로를 상대로 볼렛을 내준 후 치츠고에게 옴런 다시 마르티네스에게 2루타를 맞고 교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이들보다 다른 3명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 템파베이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인 브랜든 라우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선수는 데링로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네이트로인데요. 반면 이들과 철제가 같지만 로가 아니라 라우라고 발음해야 하는 브랜든 라우는 오늘 경기 전까지 아메리칸 리그 득점 장타율 OPS 1위 장타 루타 타점 2위인 선수였습니다. 라우를 경기해야 하는 건 좌타자이면서도 좌한에게 강하다는 건데요. 올 시즌 좌한 상대 타율이 사활인 라우는 특히 좌한을 상대로 4개의 홈런을 때려냄으로써 5개를 기록 중인 헥사스 조이 갈로에 이어 두 번째로 좌한을 상대로 홈런을 많이 때려내고 있는 좌타자입니다. 라우가 좌한을 상대로 때려낸 홈런 4개의 탄착군을 보시면 4개 모두 가운데 몰린 실투임을 알 수 있는데요. 초록색이 토미 밀론의 체인지업 갈색이 제임스 팩스턴의 커터 갈색에 가려져 있는 빨간색이 카일 하트의 포심 노란색이 폴프라이의 슬라이더로 다양한 구종을 홈런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흥미로운 건 토미 밀론의 체인지업이 78.3마일로 류현진의 체인지업 평균인 79.7마일과 거의 같고 제임스 팩스턴의 86마일 커터와 폴프라이의 86.4마일 슬라이더는 류현진의 85.5마일 커터와 구속이 거의 같으며 카일 하트가 던진 90.4마일 포심 또한 류현진의 패스볼 구속과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류현진 선수는 라우를 상대로는 실투를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타자는 지난해 33 홈런 89타점을 기록하고 자체 팀 MVP가 됐던 좌타자 오스틴 메도스입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해 시즌을 늦게 시작한 메도스는 1008경기에서 홈런이 없다가 최근 7경기에서 3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템퍼베이가 질주를 시작한 시점은 메도스가 복귀한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지난 개막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첫 대결인데요. 올해 메도스가 때려낸 3개의 홈런은 빨간색이 체이스 앤더슨의 92마일 포심 회색이 단악가의 87마일 스플리터 하늘색이 라이언웨버의 76마일 커브였습니다. 라우가 좌안을 상대로 기록한 4개의 탄작군과 비교하면 모두 경계선에 있는 공들임을 알 수 있는데요. 메도스를 상대로는 변화구와 낮은 공 그리고 몸쪽 공을 조심해야 합니다. 메도스는 지난해 기록한 33개의 홈런이 패스볼 18개와 변화구 15개로 변화구 홈런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개의 홈런이 몸쪽 낮은 코스 또는 낮게 들어온 공이었습니다. 슬라이더 4개와 커브 2개 커터 1개 체인지업 1개로 낮게 들어온 변화구에 대단히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메도스를 상대로는 낮은 공을 신중히 던져야 하며 높은 코스 공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류현진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좌타자의 바깥쪽 모서리에 꽂아 넣은 체인지업이라면 이 2명의 까다로운 좌타자 승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재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해야 할 타자는 우타자 마이크 브로소입니다. 브로소는 최근 템퍼베이의 질주에 있어 술술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현재 좌한 상대 타율이 사흘 구리고 3개의 홈런을 모두 좌한을 상대로 때려냈습니다. 바깥쪽 빨간점은 마틴 페레스가 던진 91마일 패스트볼 몸쪽 빨간점은 제임스 팩스턴이 던진 93마일 패스트볼 그리고 하늘색은 웨이드 르블랑이 던진 72마일 느린 커브였는데요. 브로소는 8월 10일 팀 타선이 팩스턴에게 11K를 헌납했을 때도 투런 홈런을 때려냈고 어제는 잭프리튼을 상대로 대타로 나와 결승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개막전에서도 2루타를 날려 류현진에게 첫 실점을 안긴 것도 브로소였습니다. 당시 브로소는 류현진 선수가 낮게 던진 투심을 받아쳤는데요. 올해 날린 12개의 안타 중 6개가 낮은 코스에 몰려있는 반면 16개의 헛스윙 중 6개가 대체로 높은 코스에 들어온 포심이었습니다. 결국 브로소도 메도스처럼 높은 코스 공약이 필요한 타자고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포심 구속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류현진 선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는 토론토가 내년에 승부수를 던지기로 한다면 올겨울 FA 시장에서 거물굽 투수를 한 명 더 영입할 거고 캐나다 출신인 제임스 팩스턴이 그 후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팩스턴은 토론토가 원하는 투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팩스턴은 오늘 1014명을 상대로 볼렛 하나를 내주고 삼진 7개를 잡아내는 노이트 피칭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에 갑자기 제구가 흔들리더니 볼렛 볼렛 이루타 볼렛 희생플라이로 석점을 내줬습니다. 문제는 구속인데요. 지난해 포심 평균 구속이 95.5마일로 좌한선발 1위였던 팩스턴은 허리수술을 받고 돌아온 올해 구속이 좀처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앞선 3경기에서 91.6마일 92.3마일 92.9마일로 점점 좋아졌던 팩스턴은 오늘 다시 91.4마일 에 그쳤습니다. 팩스턴은 제구를 꾸준하게 가져가는 선수가 아니다보니 제구가 흔들릴때는 구속으로 극복을 해내는 일이 많은 투수이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속이 중요한 투수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번 경기를 잘 넘기면 다음 등판이 보스턴과의 홈경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템파베이전 호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